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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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꿈을 키우고 싶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함께하고 싶어요. 아직 정확한 어떤 제가 제안은 드렸지만 그게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기관이나 어떤 친구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.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 친구들과 함께하겠습니다.